딸기, 간식 줄까? 간식? 간식 달라고 간식 줄게, 이리 와봐 간식을 먹고 싶으면 농사를 짓거라 한금밭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쉽게 빼요 대신에 한금밭 저기 간식 넣는 데가 깊어서 애들 먹기 좀 불편하더라구요 벌써 다 빼다니 뭐? 다 먹었잖아 없어? 간식 줄게, 이리 와봐 이번에 어려운 걸로 다 먹었다고 이거 준비하는 방법 1인분 빨리 먹기나 먹어라 린아 오토스는 생산계인데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확인! 확인! 한 개 나왔네요. 끝났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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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